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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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작 나랑 손톱 같이 가자 Unforgiven Girl 안 맞아 안 맞아 나랑 손톱 같이 가자 Unforgiven 조심조심 조심 Unfor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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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비로 남겨지는 우리는 여기 여기 지직 여기는 컴백샵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크다고 빙구판이? 여기 빙구판 있어 한번 설명해 줘 어떻게 하는 거지? 아직 게임이 적혀있나봐 도전 점점! 뭐 되는 힘을! 와아아아앙 15.! 영광하다 이게 내가 해야겠다 근데 이거 되게 잘 만드셨다 나니도를 참여해야 하는 인원 이제 성공을 많이 해보자 본 셀라핀 할 수 있어 헐 재밌겠다 근데 민고 알지 중간에 있는in 근데 내겐 이런 제작진분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명인데 다섯 명이 있어 헐! 치워야 되네 그럼 일단 13번? 네 13번이요 렛츠고! 림보 게임? 림보 게임? 림보? 림보 게임! 5명 여기 있는데 사주아 씨가 있는데 들어가세요! 체육학과잖아! 체육학과! 보여줘 체육학과! 다 같이 뽑고 다 같이 뽑자 단세로? 오케이 나 남는 거 남는 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 둘 셋 70 100 110 잠시만 말했다 120 90 어? 언니가 안 해줘! 70 70 70? 다녀야! 다녀야! 언니가 그냥 몸을 접어요 맞아 언니! 다시 살아나를 생각해 다시 살아나를 생각해 우리 단체 림보 장인들이야 우리 단체 림보 장인들이야 우리 단체 림보 장인들이야 10을 뽑으면 어떡해 아 왜? 근데 이거 5명이라고 돼 있었잖아 단체 게임이고 단체 게임이니까 우리가 다 성공이야 다 성공이야 네 근데 가운데는 진짜 지유한데 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채원 언니부터 오케이 되게 20 갈게요 Let's go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하나 진짜 쉽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쉬워 이건 할 수 있지 태원 언니를 쓰자핀인데 게다가 드라잖아 갈게요 나야 뭔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뭔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와우 와우 완전 와우 와우 완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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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성공 그 다음 나 100 이게 딱 우리 다시 살아나 높이야 다시 살아나 아 그러네 하나 둘 셋 다시 살아나 아아아아악 죽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시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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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야 할 수 있어 다시 살아나 잠시만요 제가 운동을 야아 다시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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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야 좀 아찔해 누나 조금 아찔했어 90? 90도 낮아 90부터가 조금 위험한데 나 이거 빼야되나? 어 이거 빼 무조건 아니 아니 그냥 죽여만 죽여 죽여 う- UN муж 숨을 죽였어 야 언니 허름 이야 할 수 있다 이야! 야 할 수 있다 완전 허름 허리도 유연해 자! 간다 dú- 허리 유연해 유연해서 괜찮아요 짭바가 있지 어어 주아! 부담이 크잖아! 이거! 주아야 한 번만 보여줘! 근데 나도 70은 일단 승괄 벗을게요 키가 커가지고 둘 가능한 게임이에요 이거! 그래! 근데 딱히 룰은 없는 거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전혀 왜 그래 딱히 룰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봤죠? 하고 하고! 아! 됐어요! 하고 하고! 아! 됐어! 한번만 털치기를 너무 됐어! 오! 됐어! 됐어! 다섯 명이 합동해서 하는 게임이니까 맞아! 이게 영합 게임이잖아요 영합 게임! 우리 진짜 뻔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0은? 네 할 수 있어! 잘 버텨야 돼 할 수 있어 하고 하고! 여기서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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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쟤 이렇게 달려! 달려! 빨리 빨리! 달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오! 다시 달려! 빨리 빨리! 빨리! 달려! 아! 달려! 안 돼! 아니야! 다시 도전할 수 있어! 다시 받았어 아직! 달려! 인생의 쓴맛을 이렇게 알아가다니 도전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저 펀트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줄을 차지해야 돼 근데 이것도 쉬울 것 같아 다섯 명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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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4 불 두 개에 다섯 명 24로! 룰렛게임! 이건 운 아닌가? 자 일로 와 이거 완전 복불복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이 좋은데 혜정아 눈치 챙겨 해도 돼요? 우리 첫 번째 여유하지? 에잇! 에잇! 여유롭네 에잇! 여유롭네 이거는 오히려 생각하면 안 돼 맞아 그냥 막 해 그냥 막 해 그냥 막 해 하세요 여러분! 미안해 생각 좀 할 걸 생각 너무 안 했다 오케이 실패 다음 깔끔하게 다음 오히려 어려운 거 하나 한 번에 이거 진짜 실패하라고 만든 게임 아니에요? 실패 다음 2리터 물병 세우기 저 이거 고등학교 때 진짜 잘했어요 오케이 렛돔! 한 번 해봐 연습이요 지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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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다음 근데 우리의 이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다 우리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쉬운 거 좀 하자 이제 그래 쉬운 걸로 1분 1로 할게요 이제 진짜 성공하자 우리 이제 성공할게요 1분 2분 2분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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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진짜 못하잖아 나 뭐? 어?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딱봄 범치 내가 해 3년 되는 거지? 600점을 넘어야 성공이래요 600점? 100점? 어 나 한번 해볼래 그래 나 해봐 진짜 못했잖아 침질했죠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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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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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원래 안 나와? 네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 야 뭐하는 거야 나와봐 ㅋㅋㅋㅋ 소리나 야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전! 어쨌든 이거는 할 수 있지 맞기만 넘어가기만 하면 돼 모든 힘을 지금처럼 야 야 오어주 너무 좋아 야 야 야 야 못 같아 аст 오오오오오오옳옳옵옵옥옵옵옵옵옵 shares 저녁 Our O côté 100도 20도 어 No 오오오오옵 nhp Jackie chi 오오오옷 27 77 야 첫 첫 곡이다 첫 첫 곡이야 그냥 연관해 나에게 얼른 붙여 성공했다 이제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 이 흐린대요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짠 대형 쟁가? 가자 성공! 됐어 됐어 성공! 성공! 언니 더 불어야 돼 더 더 불어야 돼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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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불어야 돼 불어야 돼 비필 리필 비필! 내가 죽어 불어야 돼 불어야 돼 다시 성공! 도전! 그렇지! 뭐야? 뱀스 홈민정은? 뱀스 홈민정은? 뭐야 이게? 뱀스 홈민정은? 본격적으로 나의 댄스 실력을 보여줘 맞춰줘 도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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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이돌? 아! 아!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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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 차려! 손질 차려! 하이! 뭐? 뭐? 아! 턴! 쨟! 쨟! 러브샷! 액스! 러브샷! 러브샷에겟! 아! 이거! 아! 아! 정신 차려! 넥스! 넥스! 아! 아 아 아 아 야 정신차요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어 어 어 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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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포미드! 아! 포미드! 미쳐! 미쳐! 아 맞아! 미친다 내가! 어허! 아! 험팅해! 살짝 설렜었나? 살짝 설렜었나? 설렌나! 설렌나! 입이 너무 짧다! 역사학과니까 보여줘! 저거 한번 수험해! 정상 4차례가 되면 모르는 거 알지? 실력을 보여줘! 수업! 해볼게! 시작! 원 투 쓰리! 이거 말하면 안 돼! 패스! 야 나 이거 안아! 야! 야! 아! 그거! 1 1 아 쉽다! 아! 춤춤춤춤춤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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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가나다라! 가나다라! 하하하하 말해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원래 이래요 게임할 때 이렇게 된다니깐요 신문지 버티기? 어? 그거 아니야?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아 할 수 있지! 다섯 명이 어떻게 들어가지? 신발 벗을까? 신발 벗자! 신발 벗어? 왜냐하면 발이 너무 커! 신발이 약간 과대포장이 돼있어! 오케이! 자 나 올라갈게! 들어와 봐! 빨리 들어와 좀! 잠시만! 둘, 셋! 짜증나! 시작! 5 4 3 2 1 됐어! 와 잠시만 이거 어려운데? 자 이거 세부터 어려워! 와 잠시만 이거! 쉽지 않게! 2발 타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발씩 올라가자! 중심!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다 이렇게 해서 밟아 밟아! 이렇게 해서 나 중심 잡을 수 있어! 단타는 지금 안전해야? 어 한 명대? 아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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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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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렇게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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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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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접어야 돼 또? 이제 머리를 쓰자! 이렇게 업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왼발을 이렇게 왼발을 이렇게 왼발에 서로를 이렇게 지지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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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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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둘 셋! 그냥 버텨! 그냥 버텨! 그냥 버텨!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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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고 싶어! 아! 야! 못해 이거 못해! 내가 봤을 때 실패! 어렵다 진짜 아우 너무 어렵다 이번엔 대박 날 건가 봐! 우리 너무 핫해! 야! 우리 컴백 반응이야! 이거! 너무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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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해! 아주 곳곳으로 터지네! 근데 우리 이제 3번만 남았어! 너무 핫해! 우리 끝내자! 근데! 난이도가 꽤 있는데! 신발 양궁! 어 뭐야 양궁판이 있네? 컷! 네 250점을 획득하면 돼요 저희 가슴장님!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거 하면 성공인데! 연습 한 번 해? 아니면 그냥 가? 일단 감을 잡아도 될까요? 잡아줄게 감을 감! 잡는다! 잡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약해!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연습! 어 생각보다 약해! 쌀쌀? 아니 너무 쌀쌀! 조금 이렇게 폭물선 있게 어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약해! 잊었다 잊었다! 자! 갑니다! 끝내자! 끝내자! 나 윤준이가 하겠습니다! 믿어요! 너무 부담이 많아서 나 뭔가 내가 다 해야 이게! 맞아 맞긴 해! 너가 중요하긴 해! 잘해야 되긴 해! 아 알겠어! 알겠어! 신경 쓰지 마 근데 잘해! 알겠다고! 부담 느낄 필요 없어! 잘해야 되긴 해! 근데 중요한 잘이긴 해 여기가 알겠어! 정신 줄 똑바로 잡고 정신 줄 똑바로 잡고 도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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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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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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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걸로 만족해 조금씩 얼려가면 돼 조금씩 얼려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또 중요하긴 해 아 그래?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채연이 제일 중요하긴 해 근데 신경 쓰지 마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굉장히 어깨가 물었군 도전! 부담! 부담! 깜참 20점! 깜참 20점! 깜참 20점! 깜참 20점! 손님! 20점! 20점! 깜참 20점! 깜참 20점! 깜참 20점! 깜참 20점! 깜참 20점! 깜참!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20 20! 인정! 인정! 오케이! 깜참 땡큐! 60? 60! 아 60? 아 너무 안.. 어깨가 무겁다 야 일단 지금 몇 명 안 남았거든? 무조건 100을 목표로 해야 돼 일단 100! 100! 100! 100! 전전! 80! 어? 잠시만! 60! 100! 100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만약 이거 실패하면 어떡해? 두 번째 전립이 안 돼요 이거 신발이 왼쪽이라고 오른쪽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자! 가상 날아가는 레전드 100! 100! 100! 100! 100! 좋아요 100! 100! 좋아요 원점셋!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약하게 한 번 더 한 번 연습하면 더? 한 번 더 연습! 레전드 신발! 레전드 신발! 레전드 신발! 레전드 신발! 레전드 신발! 빌려줄까? 빌려줘요 빌려줘요 신의 신 신의 신 제발 제발 연습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이 신발이 안 될 것 같은데 내 신발 빌려줄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빌려줄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빌려줄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신발의 문제가 아니고 드라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번에 하면 한 번만에 끝나는 거야 모두의 퇴근이 그 신발에 달려있어 60! 60! 60! 60! 60! 60! 갈게요 도전! 화이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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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알겠지? 5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아 루테라 트림!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성공적인 컴백을 위하여 싱거 성공! 공 social 벽 개 objet 이켄 b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